군소에 문어, 멸치, 볼라까지 사량도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해산물로 한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. 주네. 좋은 주로 하니까 더 맛있네. 이것 여러 가지 사야 맛있다 아입니까. 맛있는 거를 짜고 여러 개는 먹어야. 먹고 힘내 해가지고 용 쪼개 넣어 해가지고 금연가 아래는 자격하도록. 나는 멸치만 몰란다. 멸치가 가르치운이 엄청 많아서 좋았었어. 나는 멸치만 먹어. 멸치만 자세 인하놓은 게 딸로서 인 안 났어요. 딸래도 또 못하긴다. 전부 미워도 한 상입니다. 그래도 하지 마라. 힘 부추고. 잘 해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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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해 봐. 아름다운 자연과 인정 넘치는 성화의 사람들이 반겨주는 이곳. 잘 해 봐.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. 사량도입니다. 잘 해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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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량도.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스릴 넘치는 등산로도 있고요. 시인 할머님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푸짐한 바다의 맛까지 정말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섬인 것 같아요. 네 꼭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섬이었습니다. 이번 순서는요. 부브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웁니다.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들은 또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 혹시요. 매일같이 동굴을 파던 일명 두더지 남편 기억나시나요? 기억납니다. 네 기억나요. 망치 않아가지고 꽤나 깊숙이 파셨잖아요. 뭐 늘 그렇듯이 부인께서는 마음에 안 들어가셨고요. 그랬죠.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동굴 파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더 깊숙이 들여가셨대요. 1년이 지난 지금 동굴은 얼만큼 깊어졌을지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. 그때도 깊었는데요. 위왕 휘장에서 끝장을 봐야겠다. 끝장은 내가 먼저 봐야겠슈. 이제 그 안에 문화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. 죽으면 그만 죽으려면 뭐하러 지랄한 거. 이제 그만 내가 그 못 나와요. 당신이 두더지 유보요. 여는 충북 괴산이오. 계세요. 계세요. 예. 어? 예. 어쩐 일이셔. 아 잘 계셨어요? 야. 아 잘 계셨어요? 악세는 한 번 해.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? 동굴 안에. 아 또 동굴이 어디요? 지갑인데 뭐. 여전하시네요. 생일도 발견된 게 있어요? 모르지만 1년 동안 팠으니까 그 안에 가면 또 틀릴 테지.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. 일단 틀어놔 봐요.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우리 영감이 손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동굴을 만들어버렸지 뭐요. 어디 계세요? 계세요? 더 깊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나 봐요. 이게 뭐예요? 저번에 이 소리가 아니었는디? 오. 둥탁해졌어요? 몰라 더 팠어 더 팠어. 대체 어디까지 들어간겨? 울림이 달라요. 아주 나는 동굴이라면 징글징글 맞아요. 팔려니요 뭐라면 팔려. 세계에서 여기 백으로 돼요. 허구헌 날 동굴해서 땅을 파는 것 같죠. 밥만 먹으면 들어가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느니.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. 저가 저 양반 목적지요. 이것이 경부선이라면 저건 충북선을 이렇게 이어대는 거지. 그래서 시를 특별 시를 낭대로 복구하는 건데. 도시기회까지. 아이고 뭐 어째요 아이고 당신은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오. 아유 건강하시네요. 아유 더 건강해졌지 더. 앞으로 뭐 앞으로 백 년이야 더 파겠지 뭐. 하하하하